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조철의 진검다리 금요경마 실전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주 안녕이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벌써 어느덧 4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4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4월 월말 경마로 다가왔는데요 지난주에 성적이 조금 좋아서 그런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지난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잘했건 지난주에 못했건 싹 잊어버리고 또 한주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 금요경마 뭐 역시나 소홀함 없이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제합니다 제주 3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3 4 6 8 이 중에서 제주 경마는 6경주와 7경주가 메인승부고요 부산은 6경주 8경주 후반부 2개가 메인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드리고 현금으로 문자신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번주는 좀 더 바쁠 것 같으니까 이 방송 끝나면 지금이 목요일 오후 1시인데요 이 방송 끝나면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얼른 얼른 그냥 입금해놓으시고 입금자 성함 문자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가 아침에 아주 죽을 맛이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이 방송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4월 29일 금요경마 4월 월말경마 제주교차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장을 좀 빨간색으로 했죠 원래 그 미신 같은 건 잘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은 반스도 빨간 거 입고 옷도 빨간 거 입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아니지만 복이 들어온다 뭐 그런 미신은 지켜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올 레드 빨간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자 3경주 달러박스 제가 요거는 어제 프레쉬 라이브 프레쉬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6번마 금란지교 6번마 금란지교 이게 어 집정경주에 우리가 메인 승부로 한 방 갖다 때려 잡은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 후레쉬에서 불사의 여신을 노린다 불사의 여신 지지난주 거기에 금란지교를 붙여가지고 8번 2번 2번 8번 이거 인기 2위 인기 5위 복승식 16.7배 쌍승식 한 30몇 배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방으로 갖다 셀이 조졌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6번마 금란지교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습니다 카메라가 왜 이러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놈이 있을 겁니다 시오 프레쉬 라이브에서 6번마 금란지교도 그렇고 한 마리 발주만 잘 나오면 한 구라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두 놈을 엮어서 일단 한 방으로 때린다 그랬는데 뭐 현장에서 6번 금란지교를 놓고 갈 수도 있지만 조초리 도리는 다른 한 마리 금란지교가 58킬로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뭐가 좀 찌부등하게 나오면 그때는 사정없이 한 방 때리겠습니다 이번 삼경주 오늘 프레쉬 라이브에서 제가 배당 나올 마필도 말씀을 드렸고 불안한 인기 마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주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승부로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첫 승부처님 만큼 신경 써가지고 중배당 한 방 시원하게 날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 달라박스 오늘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제주는 육경주와 칠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죠 육경주와 칠경주가 메인 승부라 그랬는데 아따 이게 오늘 카메라가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린 것 같아가지고 신경이 쓰이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오늘 제주병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2번마 유명세죠 유명세 20조 윤덕상마방의 기대주인데 지금 하나 둘 4전 최근 4전 동안 2연승하고 2차가 한 번 3차가 한 번 했던 강마죠 강마 신의 강마인데요 상위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분에 60kg 레이팅이 꽉 찼기 때문에 80까지 60kg 부담 중량을 짊어졌는데 전현중 기수가 원정조격까지 가면서 이 마필은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2번마 유명세는 어느정도 대가리로 인정이 되는 그런 경마이기 때문에 자 요거 6경주는요 유명세를 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 2번마 유명세 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마주협회 장배에서도 삼착을 했었죠 하위군때 레이팅 200점까지 1군 애들이 뛰는 그런 경주에도 씩씩하게 나가가지고 삼착을 했을 만큼 기본능력이 탄탄한 그런 놈입니다 자 2번마 유명세는 대가리인데 이 유명세를 놓고 자 메인승부로 어떤 놈에다가 갖다 때려먹느냐 아 이게 3번 아 1번 절대자구요 3번 개선론하고 요거 두마리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뭐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와도 이상할게 없겠다 배당판이 아마 복잡하게 뚫릴겁니다 3번마 유명세를 놓고 주로 그냥 4번마 삼다전설부터 최외각의 사령관까지 전부 다 팔릴겁니다 뭐 한 서너배 서너배 서너배는 좀 넘을 것 같은데요 대끼리도 한 너덮배부터 시작해서 한 10배 사이에 쭉 줄 서가지고 빵구가 나을 것 같은데 자 요런 경주 저는 승부를 즐겨하죠 왜냐 후착이 혼전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꺾을 놈은 꺾고 때릴 놈은 때리고 요번 경주 자 후착권에 있는 놈 중에서요 직전 경주에 좀 설렁설렁 타뜬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조출의 레이더에 딱 걸려있는데 요거 이런거 공부 괜히 하는거 아니죠 요 안에 아 요번에는 니가 요번에는 니가 현진이 짝으로 딱 한방 걸렸다 조판 뜨자마자 주저없이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는데요 매번 경주 무조건 찍어먹기 한방 조출의 주특기죠 걸리면 바로 그냥 상한가입니다 당연히 대가리 놓고 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배당은 아니겠지만 2번만 유명세 놓고 빵갱이 정리할 놈들 싹 정리하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때릴 테니까 요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감방 꼭 날릴게요 자 육경주였구요 예 곧바로 연타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예 제주만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가지 예 자 제주 7경주가 아마 요것도 배당판에서 좀 이리저리 좀 뚫려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기마로 팔리는 애들은 한마리 두마리 정도 있는데 배당판이 아마 최저 배당이 한 8배 10배 정도는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경주에 먼저 이 2번만 함지바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끈기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함지바 현진이에서 영민이로 바꿔놨는데 3번만 별빛 누리도 승군전이죠 덕분에 부담 중량이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뭐 임재강의가 타긴 했습니다마는 임하필은 재광의하고도 두 번 연속 입장에 성공했을 만큼 임재강의하고도 손을 다 맞춰놓은 놈이고요 자 요거 6번만 백호법에 조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단독 독댕이에요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대비해서 부담 중량이 좀 4.5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 요거 6번만 백호법에 단독 선행의 호기를 만났다 거기에 배당이 조금 짭짤한 마필입니다 먼저 8번마 마량 전현준 기수가 8번마 마량에 올라갔는데 이성민이가 타는 마량하고 전현준이가 타는 마량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준비 잘해놨습니다 강영준 마방에서 기수 교체 강승부 카드를 꺼내들면서 마량이 한번 때려보겠다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외곽의 10번마 영상신호 입니다 영상신호 제가 요거 직전경주에 한번 좀 노려봤는데 아쉬운 4차기 였습니다 요번에 강수완 기수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어요 자 이번에 한번 해볼만한 편성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재검받고 세 번째인데 요 재검때 모습이 아직 안 나와요 재검때는 1등급 마필 있죠 미래황제 요 미래황제하고도 완전히 맞닿이 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놈인데 자 이제 공백 이후 휴양 갔다 와서 세 번째인데요 10번마 영상신호 영상신호 요정도 마필 안에서 축도 있고 한방도 있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7경주 메인승부 달라박스는요 뭐 그다지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요것도 삼삼원 배당 그냥 뭐 돈질하기 딱 좋은 배당으로 아마 갈 겁니다 자 요 위에 10배 완장 상한가라고 제가 지금 cg에다가 올려놨는데요 뭐 10배 충분히 나올 것 봤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번마 함지박 3번마 별빛 별빛 누리 6번마 백호법 8번마 마량 10번마 영상신호 자 이 중에 축도 있고 한방짜리 10배짜리 한방 때릴 완장 맞건이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 7경주 자 오늘 두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산 꼭 참고해주시고 제주 7경주 오늘 두번째 상한가 멋지게 한번 때려낼테니까 현장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 제주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구요 부산경마 3468 부산 3468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요즘에 그 한달 월정액 요금을 많이들 이제 들어오시는데요 월정액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죠 1일 2만원 인데 월정액 하면 1일 12,000원 13,000원 꼴밖에 안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월정액 요금은 요 아래 입금계좌 새마을금고 계좌 있죠 가능한 한 월정액 금액은 새마을금고로 좀 입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뭐 역시 1일 문자 들어오는 것도 새마을로 넣으셔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두개 계좌를 같이 쓰는 거니까요 요거 잠깐 안내 말씀드렸고 자 이제 부산경마 승부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부산 첫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 달라박수 승부 자 이게 올 대가리가 아마 3번만 아티스갈이라는 마필이 올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자 이거 아티스갈 참 피곤한 놈이죠 이게 나올 때마다 인기 2위 인기 2위 인기 2위 인기 2위 인기 4위 한 번을 못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 이번에는 압도적 인기 1위입니다 8번 싸우는 동안 8번 싸우는 동안 3착만 2번 한게 다인데 8전 3착 2번 4착 1번 5착 3번 결정타가 없어요 선행은 분명히 가겠지만 이 피곤한 마필이죠 이런 애를 대가리로 놓고 우째 공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첫번째 부산 경과 승부처는요 이 3번만 아티스갈 3번만 아티스갈 뭐 요 놈을 완전히 꺾고 가기는 좀 사실 좀 힘든 그런 편성이지만 주력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잘해야 요거는 받치기로 좀 간다 잘해야 받치기로 간다 제가 이 3번만 아티스갈을 왜 불안하게 보는지 말씀드렸죠 계속 인기 마루 팔리고 계속 부러진 마필입니다 제가 얘 데뷔전 하구요 데뷔전에서는 좀 기대더라구요 그래서 선행 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는 외곽에서 갈고 선행해 나갔어요 소승훈이가 착차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거 두번 속구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세모표가 다 아래로 내려가 있죠 너는 한타 부족이다 이런게 안 팔릴때는 안 팔릴때는 뭐 걸치고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애를 대가리로 놓고 가겠느냐 3번만 아티스갈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아예 꺾든지 현장에서 필받은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안그러면 받쳐만 놓고 자 이번 경주 3번만 아티스갈 요 놈을 땀자대기 때리러 갈 달라박스 한 놈이 분명히 숨어있다 자 그 놈 달라박스 한 놈 그 놈을 쌍승식 북승식에 대가리까지 놓고 요거 3번만 아티스갈이요 와도 후착입니다 이런 애들이 쌍대가리 치는거 거기다가 경주 거리까지 지금 1300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불안하다 안 부러지면 다행이다 뒤로 돌려놓고 직전에 전개를 좀 못 풀었던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개가 꼬여가지고 전개가 아쉬웠던 자 이번 경기에는 아티스갈한테 외곽으로 좀 빨리 요 놈이 한 템포 좀 빨리 붙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 자 고놈을 놓고 인기 대가리 3번만 아티스갈 요거 딱 부러지는 그림으로 한 구라 하시자구요 자 부산 3경주 오늘 첫번째 승부처 현장에선 참고해주시고 자 바로 다음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육군 1300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두번째 달라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기 이놈저놈 다 팔리죠 뭐 1번 스파이신 디 2번 이터널 히어로 6번 머니백 10번 은성영웅 11번 킹미드 12번 뭐 비케인 유문 이런거 다 팔리겠죠 뭐 그 이외에도 뭐 7번만 원더풀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5번만 필그림도 팔릴거고 다 팔립니다 그죠 좋다 이거지 뭐 니네들 뭐 탈리든지 말든지 이 놈도 팔리고 저 놈도 팔리고 그 중에서도 아마 이 6번만 머니백 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갈 것 같아요 머니백 직전경제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선입권에서 버텨냈는데 자 이번 경주 요 놈을 잡바위 때리러 갈 달러박스 한 놈이 또 딱 있습니다 능력상 대가리 능력상 대가리 얘는 제가 볼 때는 직전경주가 이빠이 쥐어짠 걸음이다 직전경주가 최선이다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끈끈한 모습은 있었지만은 6번만 머니백 자 이거는 뒤로 돌리는 마권이구요 자 조철이 돌리는 마필은 훈련도 잘해놓고 훈련도 잘해놓고 요번 경주 대비해서 아마 승부의지도 강력하고 기승기수도 승부기수로 딱 등짝에 앉힌 놈 자 고놈을 대가리로 넣고 자 5군 1300으로 열리는 부산 4경주 에 제가 요거 딱 기승기수 올려놓은 거 보고 아 요번에 요게 승부구나 제대로 걸렸구나 판댁이 딱 보니까 전부 후덜덜덜 합니다 뭐 어떤 놈 하나가 내가 대가리여 하는 놈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전경주 입상했던 이 6번만 머니백이 아마 현장에서는 차근차근 대가리로 갈 것 같아요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대가리로 많이 팔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갈란다 우리 길을 갈란다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고은전 중에 놓고 때릴 대가리가 분명히 있는 직전경주 편성도 센 데서 뛰었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안 치웠고 능력상도 대가리고 그런데 다른 놈들이 이놈저놈 많이 팔린다 그래서 승부를 한 번 보려고 그런다 라는 배팅 계획입니다 예측권 10장 한 번 시원하게 한 방 쏠 모양이니까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4경주 자 이제 메인 승부가 끝에 두 개죠 6경주와 8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 자 이번 6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앞에 가는 놈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눈에 확 보이는 것만 해도 오버 해남 해너 해머 아 3번이죠 5번마 미러클슨 10번마 밀리언뱅크 11번 로켓소리 12번 쏜살처럼 뭐 6번마 KB보스도 선행으로 볼 수 있고요 또 10번마 9번마 나라라 꿀단지 같은 것도 기습 선행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마가 드글드글한데 선행마가 드글드글한데 자 이 10번마 밀리언뱅크는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 전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 10번마 밀리언뱅크가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갈고 선행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먹었죠 메인승부로 복승식 24.5배를 먹었습니다 5번마 클리어를 놓고 갔죠 그래서 클리어에다가 캄스트롱 배당을 건지면서 먹을 때 자 이 2번마 밀리언뱅크가 빠져주면서 우리가 한구라를 했는데 자 요번 경주는 뭐 클리어나 캄스트롱이나 이런 애들처럼 그리 센 놈이 눈에 별로 띄지를 않습니다 김철호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김철호 기수가 직직전에 잘 뛰었죠 직직전에 갈고 선행을 나가면서 끈끈한 모습으로 대가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 경주 김철호 기수 이상형 마방에서 다시 한번 김철호 기수를 올려놔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죠 여기 제주도에 자 10번마 밀리언뱅크 자 요 놈은 쌍복식 대가리로 딱 걸렸다 1200을 요거는 노리고 나온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10번만 밀리언뱅크를 놓고 요거 이놈 저놈이 많이 팔립니다 그중에서 빼팔릴게요 3번만 해놔면 제가 어제 그제 힐링라이브에서 뭐죠 15조거 뭐 하나 추천을 드리면서 얘하고 병합을 하는데 얘가 훨씬 좋은 모습이었다 조교신 모습은 짱짱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달 8월달에 뛰고 8 9 10 11 12 1 2 3 자 한 두개월만에 뛰고 있어요 과연 원단 그대로 능력이 나올건가 뛰어봐야 알겠지만요 자 기술을 또 박재희 기술 요즘 아주 핫한 기술죠 박재희 기술로 바꿔나서 승부의지는 뭐 분명히 만땅이고 이 5번만 미라클선이라는 마필도 출주 공백이 장기 공백입니다 작년 7 8월에 얘도 잘 뛰다가 이제 승군전 해놓고는 이 잔병이 좀 있었어요 다리가 좀 안좋았고 우정구절염 의사선역이 좀 있었습니다 걸렸어요 출주 공백이 좀 문제지 기본능력은 또 한빴다 하는 놈이고 10번만 밀리엄뱅크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11번만 로켓소리가 능범이 상당히 좋아요 외곽 2선 물고 흙을 안 맞고 갔던 그런 모습이지만 이번 경기도 외곽게이트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흙을 안 맞고 전개할 수 있는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11번 로켓소리 거기에 또 12번만 쏜살처럼의 일단 달빨은 최고죠 쏜살처럼이 얘도 공백이 좀 있고 그러고 나왔는데 얘는 질병 내역을 찾아보니까 질병 내역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굴건염 조금 있던 것 같은데 금방 났던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10번만 밀리엄뱅크를 놓고 딱 요중에서 한 방 주력 한 방 이 나옵니다 요중에서 주력 한 방 이 나오는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의외에 고배당 마리 한 마리를 또 조철이 체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력 한 방 도 있지만 자 이번 경제는 받치는 마권에서 아마 배당 자리가 걸리면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노리는 배당 자리는 거의 빼판성으로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바치기만 해도 아마 항구라가 되는 그런 마필이 추천 마번으로 들어갈 겁니다 부산 육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10번만 밀리엄뱅크를 대가리로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은 싹 날려야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제대로 한 방 아웃이 걸어놓고 한 7-80% 때려놓고요 한 10%씩 한두 방 걸쳐놓으면 받쳐놓는 거 같고도 항구라가 되겠다 자신있게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바로 육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니까요 현장 예산 꼭 참고해 주시고 상황가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부산 육경주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팔경주가 오늘 마지막 최대승부처입니다 혼합 참군 1800 별정 A형 마지막 팔경주 조철이 노리던 힐모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힐모가 취소가 되면서 이 3번만 월드체인지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 월드체인지 뭐 하자 잡을 건은 없어요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뭐 하자 잡을 건은 없습니다 지금 4연속 입상에 대가리 3번에 직전 경주 힐모한테 깨졌죠 이번 경주 실모가 나왔으면 그놈이 대가리인데 얘가 안 나오는 바람에 월드체인지가 대가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선행 편성은 좋습니다 선행 편성은 좋은데 5번마 5번마 영광의 축제도 선행이구요 음 뭐 외각에 11번 콰트로맥스 같은 것도 박재희 기수가 밀고 나오면 선행이고 뭐 6번마 역전 영사도 그렇구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자 3번마 월드체인지도 좋지만 자 월드체인지를 잡으러 갈 한 놈 이 월드체인지도 좋지만 요놈을 잡으러 갈 한 놈 뭐 2연명이 딱고 19조 마필이고 3번 네이트고 다 좋아요 자 경주거리 1800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마필들보다 조금 센 놈들하고 이제 붙는 그런 경주입니다 쭉 보시면 그중에 후보군이 출추공백은 있지만 말리부별 원단능력 장위군까지 금방 간다 그랬는데 질병이 좀 생겨가지고 뼛조각 수술하느라고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재검 받는 모습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유광위 기수가 슬금슬금 여유있게 들어왔던 말리부별 페로비치 등장이죠 작년 11월 5일날 이하고 합을 맞춰봤기 때문에 4번마 말리부별 거기에 7번마 낙터테이크가 오늘낼 오늘낼 하고 있죠 승군전에 곧바로 때렸는데 직전에 당연히 데끼리 팔렸는데 아쉽게 3차 이성재로 바꿔놓기로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이것도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8번마 루카스 선은 승군한 다음에 직전 경주가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루카선도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불안한 인기만 하나 좀 꺾는다면 일단 8번마 루카선 이거는 좀 덜 보고 11번 9번마 투원의 반성 이죠 직전 경주가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착취함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 투원의 반성 요번에 힘있는 기술 다실바로 바꿔놨습니다 정상주기로 돌아온 9번마 투원의 반성 거기에 11번마 화학트로맥스는 모르겠어요 이 박재희가 투원의 반성을 버리고 화학트로맥스를 선택을 한건지 아니면 31조에서 박재희를 자르고 다실바를 채운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11번마 화학트로맥스도 최근 계속 상착 오착 상착 그죠 착순권 빠져나간 적이 없습니다 11번마 화학트로맥스의 배당도 짭짤한 배당도 분명히 봐줘야 되겠고 이외의 마필들 중에 안쪽에 두 마리도 슬금슬금 노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1번마 클린샷 이게 직직전에 맨오부톱하고 할 때는 외곽에서 날라 들어왔었는데 직전 경주도 축차는 칠착이지만 요한이 쓰기서 했는데 투원의 반석 래피드게임 과트로맥스 전부 축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1번마 클린샷 거기에 2번마 마이티즈잼이 직전 경주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클린샷 과트로맥스 마이티즈잼 이번에는 김혜선에서 최상현이로 바꿔놨습니다 군대 제대한 최상현이 아무튼 이렇게 혼전 경주입니다 얼핏 보면 얼핏 보면 3번 월드체인지 대가리에 대끼리가 7번 닥터테이크인가요? 투원이 팔리든 닥터가 팔리든 둘 중에 한 놈이 대끼리일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체인지요 월드체인지 이놈이 4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이네요 이 월드체인지를 뒤로 돌려놓고 도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월드체인지가 부러지는 순간 우리는 또 상한가 이 하이파이브 한번 또 하시는 거죠 막장이 마본이 한번 날라갈 것 같은데 꼭 적중이 한번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이 팔경주가 남들은 다 이게 쉽게 보이는데 제 눈에는 쉽게 보이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신있게 딸라빡 승부로 한번 시원하게 조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유현명이고 선방게이트고 19조고 선행가고 모든게 완벽하게 떨어지는 조건으로 한눈에 탁 보이는데 자 그게 함정일 수도 있겠다 너무 최근에 편하게 뛰고 왔다는게 저는 불만이죠 최근 한 번도 경주 전개가 꼬인 적이 없어요 선행갈 때도 그렇고 선입 전개할 때도 그렇고 물론 마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한 번 꼬이면 벌레벌레 바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무튼 힐모어 가 출주 취소되면서 인기 1위로 올라선 3번만 월드 체인지 자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배당승부로 들어가는 부산 팔경주 최대승부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29일 4월 29일 제주세계 부산 4개 여러분들과 함께 때릴 실전베팅 승부처 경주를 하이라이트 경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제주 367 부산 3468 그중에 메인승부가 제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6경주 8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4월 29일 금요경마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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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